으응? 뭐인데요? 오 이거 한 번 voucher 언제부턴 내 기억 속에 자리 잡은 네가 없어 텅 빈 방에 혼자인 게 익숙해진 걸 네 방 침대에 다른 남자와 웃고 있던 사실 속에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네 얼굴을 봐 우리 함께 했던 지난 시간 속에 내가 알던 너의 진심은 있었니 내 손을 붙잡고 눈을 마주하며 속삭이던 말들 이제는 거짓이라고 그때 그게 다툰 후로 우린 멀어져 이젠 아니라고 그 누군가 말할 때 사랑했단 이유로 널 믿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때 그게 다툰 후로 우린 멀어져 이젠 아니라고 그 누군가 말할 때 오랜 시간 만남 속에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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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쯤 말하려 했던 말 만나서 날 수 없었던 말 다시 가슴 졸일 만큼 널 처음 만날 때 설렘은 아냐 생각하면 언제부턴지 함께 얘기할 때마다 따분한 표정 눈을 피했던 네 모습만 봐 우리 함께했던 지난 시간 속에 내가 알던 너의 진심은 있었니 내 손을 붙잡고 눈을 마주하며 속삭이던 날들 이제는 거짓이라고 그때 그게 다툰 후로 우린 멀어져 이젠 아니라고 그 누군가 말할 때 사랑했단 이유로 널 믿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때 그게 다툰 후로 우린 멀어져 이젠 아니라고 그 누군가 말할 때 오랜 시간 만남 속에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또 날 너의 품 안에 잠들었던 지난 시간이 그리워 잊혀지는 기억들에 괜시리에 꾸준 원망 남 남았어 다시 돌아간대도 나만 바라보며 사랑해준다는 게 우릴 멀어지 않은 걸 부딪히는 게 너에게는 힘든 일인 걸 알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게 이젠 너의 곁을 떠나고 싶을 뿐 내가 이전에서 하나도 안 했어 내가 먼저 시작했을래 너를 까먹었어 거기서 다 들어가야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니가 아니 그거 맞나 해가지고 까먹었어 저랑은 응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지금 바로 들을 수 없어 맞았어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거야? 네가 후회하는 게 주도 좋던데? 그래? 제가 생각해 다시 해야 돼 네 생각한다면 다시 정보고 조작 끝 응 으이 시경쓰 시경쓰 지시 정보고 나 한 달 하고 갈대 안 돼 같이 같이 가자 다시 읽어놨어 야 이거 봉퇴 거기 올려 봉퇴 어디? 봉퇴 봉퇴? 근데 이거 저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? 근데 이거 저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?